뚱뚱한 사람은 많이 먹어도 보통 사람과 달리 허기를 더 느끼는 경향이 많습니다. 체내에서 포만감을 주는 물질이 만들어져도 뇌가 잘 인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. 특정 유전자의 기능을 차단하면 뇌가 이 물질을 잘 인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비만 치료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전망입니다. 이성규 기자입니다. 20대 직장인 김모 씨. 최근 살이 쪘다는 말을 동료들에게 자주 듣는데 많이 먹어도 허기진다고 말합니다. 뚱뚱한 사람은 보통 사람과 달리 많이 먹어도 포만감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. 보통 사람은 많이 먹으면 체내에서 포만감을 주는 물질이 만들어져 뇌에 그만 먹으라는 신호로 작용합니다. 그러면 뇌에서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분비돼 식욕을 떨어뜨립니다. 그런데 살이 찐 사람은 포만감을 주는 물질이 몸에서 만들어져도 뇌가 이를 잘 감지하지 못해 계속 배가 고픈 겁니다. 비만이 되게 되면 포만감을 잘 못 느끼게 되니까 아무래도 더 식사량이 증가를 시키게 되고 그래서 일반인보다 과도한 칼로리가 들어와서 에너지로 남게 되니까 비만은 더 악화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. 해외연구팀이 뇌 속 유전자 RAP1의 기능을 차단하면 이 같은 악순환을 끌을 수 있다는 점을 생지 실험에서 확인했습니다. 이 유전자를 없앤 지는 뇌가 포만감을 주는 물질을 잘 인식하고 식욕 감소 호르몬의 분비량을 늘려 체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전문가들은 인체 임상시험을 거쳐 RAP1 유전자의 기능을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하면 비만 치료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.